아... 아 진짜? 점치만 점치만. 아니 그걸로 팬들이한테 보여준 적이 없잖아. 설명 부탁해. 하세? 우리는 안타까워. 아니 근데 은채가 약간 발가락 킬러예요. 아니 그러니까 킬러가 있기라. 발가락만 보이면 사진을 해. 맞아. 내가 이 말한 거라고 안 되지 마. 이상한 사람이야. 안 해. 내가 항상 그냥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뭐가 자꾸 움직이는데. 움직이는데 이게 보이잖아. 시아가 널 보니까 사람이. 보면 항상 크로이 발가락이야. 근데 발이 쬐끄맣고. 어? 찾지 마라. 아 저 하나 보낼게요. 실아 이걸 왜 찍어. 저 하나 보낼 거 있어요. 뭔데? 네? 채호 언니. 야 잠시만 이거 해명타임. 이게 뭔지 알아요? 이거 근데 무슨 색이야 이거? 핑크 양말. 핑크 양말. 어디서 샀어요? 상기. 아니 잠시만 해명. 내가 이때 연습해야 되는데. 양말을 안 신고 온 거야. 슬리퍼를 신고 오느라. 그래서 빌렸어 양말을. 스타일리스트 선생님한테. 근데 핑크색 양말 밖에 없는 거야. 핑크색 양말 밖에 없다고. 어 그래서 핑크색 양말. 까지 타고 좋지 뭐. 아니. 바지가 노란색인 것까지 완벽해. 아니.